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힐 좀 빡시게 해주세요 딜맨 빠졌다 에네미 노 포플 오케 노 포플 아이고 진짜 끄졌어 라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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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반발이다 반발이다 노 힐러 아이고 끄졌어요 에이 브릭컷 브릭컷 그치 안착 아나까지 딱 오케이 나이스 라인 이봐 나이스 나이스 비비비비 나이스 에이 어 오케이 다 누워버려 어 어 키 안나 오케오케오케 왓톨틴 해줄게 그렇지 다 잡아 다 잡아 나이스 아 세일은 오태틴 해야당 뭐하는거야 이 사람 야 같이 널뛰기 하자고 슬롤리 슬롤리 오케이 위도 위도 퍼플 위도 퍼플 오우 죽이요? 나이스 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공 온다 공 온다 나이스 랩 깨우지마 깨우지마 간다 오케이 갈게 어 어 미안해 나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그럴 수 있어 상대 망치 있어 아 미안해 나 죽으면 안 치솟는데 흐흐흐흐흐 야 이거 라이 깝치는데 이거 못 잡냐? 야야 가 가 가 가 죽여버려 그냥 일로와봐 건방지게 그냥 앞에다 방벽을 들이기네 망치 오는거 같은데 망치? 망치 있어 망치 있어 망치 있어 망치 있어 망치 있어 무조건 있어 망치 오지 망치있다 망치있다고 하고 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할 수 있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2총 올라갈게 빠져봐 빠져봐 아니다 정면에 대체할게 어 어 포팅할게 또 도 지구 제조 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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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온다! 도티 막아줄게 할거 했다 그래도 우리 아나형님 아 아깝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위도 개잘해 야 나이스 하나 둘 셋 빠진다 빠진다 나는 윈선 나는 윈선 돌진을 그렇게 막아주면은 죽어야죠 잘가요 나이스 나이스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슬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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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줄게 오오오오오오오오 안 배드 메이비 나이스 내가 하황할 줄게 내가 하황할 줄게 라인님 범벅 관리하면 힘들게 내가 하황할 줄게 범벅 관리기 충분히 돼 어차피 그렇게 샘프는 아니여가지고 오케이 오우쉐잉 내 위도 위도 가실대 힐 좀 줘보시오 땡큐 오케 망치있어요 아 야 적이 안죽어 오우 쉣 잡았으 뭐야 이걸 비벼? 이걸 봐? 죽어야지 화물 밀어야 돼 얘들아 얘들아 화물 밀어야 돼 얘들아 화물 밀어야 돼 얘들아 화물 밀어야 돼 화물 밀어야 돼 야 위로 잡으러 가자 화물 밀어야 돼 화물 밀어야 돼 화물 밀어야 돼 야 이거 힝아 아 아 쏘리 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얘들아 저기 그거 있어 망치 그렇지 어 맞으셨네 이거 야 이거 라인 왜 안죽냐 얘들아 라인 개피 이제 테이크 다 개피 진짜 한 대만 테이크 다 개피인데 아이고 오우 까비 야 이걸 못 밀었다는 건 좀 신랑스러운데 이게 힐팬 빠졌다 망치 있을 것 같은데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아이고 납일 같지가 않다 납일 같지가 않다 나붕아 아이고 내가 저맘 알지 아이고 내가 저 맘 알지 수고용 야~~ 좋아좋아 고맙습니다